어디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족들 생계도 구려야 되고 또 본인 활동비도 필요할 텐데 그런 돈들을 다 어떻게 각출해 가지고 저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어제도 보도해 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 씨의 최척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진상 현재 정무실장하고 김용 씨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실상 최척근에 속하는데 검사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그런 사건을 수사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의 그 여타 분야의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정치적 촉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것은 뭐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우리는 정거물들을 이미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대내외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 민주연구원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거란 말이죠 검사들은 어제 이제 관계됐던 분들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민주연구원의 전체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고 김용시의 사무 공간만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민주연구원 당사를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중앙일보 온라인신문에 일면기사가 세 가지 보도 내용이 있는데 이 가운데 특별하게 마지막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유동규 폭탄 발언을 했다 검찰 자금 경로를 다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단연 톱뉴스는 대부분 다 김용시 체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제 방송에서도 잠시 제가 지적했지만 돈을 좀 받으면 단출하게 받든지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돈을 전달받게 되면 그건 다음에 이제 방어하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네 사람을 거쳐서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불면 탄로가 나는 거니까 네 사람 다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2분의 1의 사승이니까 어제도 참 제가 궁금했던 것이 왜 저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돈을 받았을까 돈을 객출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질 수밖에 없고 또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전개되라고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도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게 받아도 될 거다 이렇게 아마 보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저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기가 힘들겠구나 어제 보시다시피 남욱 씨가 돈을 만들고 그리고 전민용 변호사와 함께 전달하고 그 다음 유동규 씨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 유동규 씨가 김용환께 전달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이 끈을 분명하게 이렇게 털어놓은 사람은 유동규 씨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런데 유동규 씨가 털어놓는 과정에서 나는 뭐 남욱 변호사라든지 정민용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이 다단계를 거쳐가지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하도 제주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제주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뭐 또 다른 방도를 찾겠죠 그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고 김용시의 사무공간만 압수수색을 하겠다 그게 그거죠 뭐 민주당 사람들한테는 뭐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김용시의 근무 공간만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부분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 중앙일보에서 그림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잘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남욱 변호사 49살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대장동 택지개발이 가운데서 1010억 원을 배당받았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유원홀딩스 동업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정민용 변호사가 거의 한몸처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유동규 씨 정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전달하고 그 다음 직접 유동규 씨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 이재명 대선 경선캠프 총괄부본부장 전 경기도 대변인 성남시의원 이렇게 이제 전달한 거죠 검찰이 포착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재명 대선캠프 불법 대선자금 8억 유입정황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이제 들려오는 소문이 결정적으로 약 한 달쯤 전에 대장동 의혹 핵심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입이 열리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유동규 씨가 좀 섭섭한 점이 있는 모양이죠 다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 감옥에 가 있다 보면 별별 생각이 다 들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퉁히 강조하지만 권력권이 떨어지고 수사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다 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형님 아오 하더라도 이제 권력권이 떨어지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돼 있으면 그런 경우에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책임을 분담해서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자 이제 그러니 한 달 전점 또 자발적으로 입을 연 겁니다 검찰에는 분명히 선을 걷죠 회유 같은 것은 일체 없었다 법원이 공여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만 갖고 야당 대표의 최척근의 신변을 확보하는 체포영장과 당사 압수수색영장을 내줬겠냐 저도 뭐 이게 대해서 강하게 동의합니다 검사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위험한 일인지 알지 않습니까 현재 살아있는 권력 가운데서도 거대 야당에 당사를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여러분들 진술만 갖고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단계를 거쳐가 돈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 4단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에 돈을 직접 만들었던 남욱 씨나 정민영 씨가 불었겠죠 뭐 그러니까 4명 가운데 뭐 두 사람이 불었든지 세상을 불었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뭡니까 교차해서 물증이 확보가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체포를 하고 영장을 신청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정치 권력에 직접 대드는 것을 검사들이 그렇게 본인의 뭐 경력이 완전히 그냥 박살 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 건을 전해드리면서 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검찰이 모든 정황과 정거물과 진술을 통해 가지고 김용 씨가 대선 자금을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받았고 그다음에 용처 확인은 안 끝났겠죠 김용 씨를 체포해가 그다음에 수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부터 여러 사람을 거친 돈 전달 과정을 다 확인했다고 이게 여러분들 검찰 관계자 이야기니까 다 확인하지 않고 움직이는 검찰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확인됐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틀린 그런 추정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큰일이 났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 편에 서게 되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이제 큰 꼬리를 잡힌 거죠 잡혔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부분들이 확인된 상태일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